웨이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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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하트 아기 똘지마임 참치 마임 스팸 마임 메인 언니는 반응 안 해줘요 저의 반응 해주는 시간은 약간 무서워요 지금 반출게 이게 더 나빠 제 착장 보이시나요? 이게 오늘의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에 힘 얻어서 오늘 무대 아주 그냥 어깨로 떨리고 있습니다 푸우! 안녕하세요 버거입니다 데뷔 첫 주 엠카운트다운을 마치고 왔습니다 퇴근길입니다 퇴근길 첫 번째 엠카운트다운 무대를 다 같이 했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 이제 컴백하신 선배님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선배님의 좋은 점들이랑 진짜 멋있는 점들 본받아서 더 멋있는 버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메인 이슈? 오늘 컨셉은 뭔가요? 캐드머니나 캐드머니 저는 인기가요 촬영하러 왔습니다 인기가요 평소에 많이 봤어요? 많이 봤어요 아까 드라이 리허설 했잖아요 저희 응 잘했어요? 잘하는 것 같은데?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거 제가 이렇게 접어주는 거에 고맙게 생각해야지 초연아 어머 왜 잘못해봤는데? 진짜 똑같이 생겼다 초연이 눈 크기랑 아기 이 이 이 왜 때려요? 안 때렸어 아주 못됐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시안입니다 인기가요 카메라 리허설 끝나고 매점 다녀왔어요 여러분 인기가요 매점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냥 카메라를 못 들고 가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근데 거기서 고가보 데뷔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해요 인기가요 응 제가 사진이라도 구해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? 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인기가요 MC를 할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버거보 시안이가 되겠습니다 화이팅! 오늘은 더슈에 왔습니다 둘째쯤이잖아요 베벤지 둘째쯤에 아직 카메라를 흔년덩을 살면서 첫 쪽으로만 많이 나아졌던 소리를 들어가지고 자신감으로 생기긴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까 싶기도 하고 네잉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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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는 여기다가 네잉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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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짠 찬이 와줘요 안녕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? 내 속마음 이야기 내 속마음은 나는 너를 좋아해 오늘은 이상해요 너 왜 나 좋아한다 안해? 너 나 안 좋아해? 아주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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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지 않겠어 오늘은 더쇼 무대 하러 왔어요 오늘 무슨 컨셉이요? 펑킹한 컨셉이요 귀엽죠? 저희가 방금 리허설 하고 왔는데요 너무 떨리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은채입니다 촛불도 이렇게 하고 모두 이렇게 해서 모두 하얀 팀에서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같이 갈az 나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무대를 하는 예정 오늘 열심히 열심히 해서 deu는 것 같아서 예앤 시안이의 블랙보리 시안이의 블랙보리를 찍힌 게 있거든요. 근데 진짜 예뻐요. 너 혹시 사진 있니 시안아? 이 영상이 나간 뒤에 올릴 거예요. 왜? 왜? 저 좀 틀려. 어떻게 틀려? 막 해! 이렇게 나왔는데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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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해! 이렇게 나왔는데 봐봐, 봐봐. 봐봐, 봐봐, 봐봐. 봐봐, 봐봐. 봐봐, 봐봐. 심지어 근데 바로 우도 아니고 헤이 하방 우. 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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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포인트가 별이잖아요. 근데 저는 아까 손가락에 별 반지가 있었는데 이게 춤추다가 너무 걸려가지고 뺐어요. 그래서 저만 별이 없는데요. 저는 제 춤 때 자체가 별입니다. 아무튼 누르고 우리 레인분은 저의 별이. 그 암아? 안녕하세요, 유은아입니다. 지금 생방송 끝나고 왔어요. 너무 떨렸지만 이렇게 생방송으로 인기가요 나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네,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나요?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! 지금까지 버가부였습니다. 버가부의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눌러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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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줘요!